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KT 가족 고객위의 2022 키즈랜드 캠핑 오픈 관련 뉴스입니다. KT는 3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 각지의 인기 캠핑장에서 키즈랜드 캠핑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키즈랜드 캠핑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한 야외 활동을 찾는 KT 가족 고객을 위해 마련된 프로모션입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키즈랜드 캠핑은 전국 6개 권역 경기 충청 경상 강원 전라 제주 8개 인기 캠핑장 경기 이지 캠핑장 김포 캠핑파크 충청 어운돌 송림 캠핑장 경상 7곡보 오토 캠핑장 캠프포레 강원 병지방 캠핑장 전라오시아노 캠핑장 제주 도라르방 캠핑장에서 진행됩니다. 이 프로모션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KT 고객이라면 누구나 3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키즈 캠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테레베이션 키즈랜드 테레베이션 프라임 키즈랜드 요금제 또는 프라임 키즈랜드 팩 요금제 가입 고객을 이용하는 고객은 키즈 캠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올해 테레베이션 키즈랜드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KT 고객은 1박당 KT 멤버십 포인트 7천 점을 활용해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KT 매장 일부 KT 매장 한정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키즈랜드 캠핑 무료 이용권을 통해서도 키즈랜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평일 키즈랜드 캠핑은 최대 2박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말 캠핑은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개최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금토 50가족, 토일 50가족으로 각 회당 총 100가족을 선정해 진행합니다. 특히 주말 키즈랜드 캠핑은 캠핑 장소 제공과 더불어 고객이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비대면 운동회, 캐릭터 인형탈 이벤트, 가족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들을 제공합니다. 세부 일정과 장소는 키즈랜드 캠핑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 커스터머 사업본부장 구강본 상무는 키즈랜드 캠핑을 통해 KT 고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올레 태후배신 키즈랜드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KT 영유아동 전용 IPTV 서비스 올레 태후배신 키즈랜드는 현재 국내 IPTV 중 가장 많은 7만여 편의 키즈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키즈랜드는 2018년 5월 개시 이후 출시 3년 반 만에 누적 이용자 600만 명을 기록했고, 4년 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키즈 콘텐츠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올레 태후배신 키즈랜드는 코코멜론, 스콜라스틱, 암바스 등 영어 BIG사와 함께 오은영 박사 검수의 키즈랜드 동화책과 BBC 협업 키즈랜드 자연백과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